물이 떨어져, 물이? 야, 너희 둘이는 얘기를 안 하네. 왜? 왜? 한 판 붙었어, 오빠? 야, 지금 겨우, 겨우. 어? 겨우. 겨우 중립이야? 야! 아니, 너무 신기해서 그래. 우리 셋이? 어, 어, 어. 왜? 아니, 이렇게 세 명이 따로 오기는 처음 아니야? 나는 뭐, 나는 괜찮은데. 어? 익숙해? 성공이 쫄지를 않네. 나 같으면 동시에 두 명이라고 하죠. 막 긴장하고. 형, 여자 둘이랑 있으면 긴장돼? 그렇지 않아? 왜? 우리는 친구들인데. 아, 또 그게 다르다. 오빠, 우리는 친구라. 지금 개념이. 동갑내기다. 동갑내기지. 나는 누나들하고 있었어도 아무래도 괜찮고 동생들하고도 괜찮고 뭐. 만일 네가 소개받은 여자가 둘이라면 너도 불편하지. 그런 느낌이라면. 갈등을 하고 있겠지. 방붙였어. 방붙였어. 야, 씨. 야, 씨. 미안해. 야, 너. 여자는 광고를 안 튼다며. 야, 여자는 광고 안 튼다며. 야, 야. 야, 야. 야, 들어도 못 저렇게 해줘야지. 남자가 물을. 야. 내가 그랬던 말이야. 여자는 광고 안 튼대. 광고 안 튼. 실수야, 실수야. 실수야, 실수야. 야, 실수야. 야, 실수야. 방붙만으로 어떻게 해. 나는 왜 다리, 다리 장판에 뽀드득 걷는 줄 알았어. 미안하다. 내가 너 궁궐질해서 알았다. 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뽕. 이거 진짜. 나이들은 어르신도 아니고. 이게 갈략근에 무슨. 오빠, 이제 갈략근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나이가 들은 거지. 진짜 뿅 속았어, 뿅 속았어. 내가 놀랐어. 이렇어, 내가 놀랐어. 아, 놀랬어. 얘 착하네. 또 아니라고는 안 하네. 아니야, 이 발 소리야. 아니, 그래서 또 넘어갈 텐데. 안 넘어가지잖아. 아이, 못해서. 난 안 넘어가지. 난 안 넘어가지. 난 안 넘어가지.